안녕하십니까 대한봉지 대표는 오늘 일산 종업운동장 축구대회에 왔습니다 축구 구경하러 왔습니다 축구 구경에 왔습니다 내 친구 친구 박상철이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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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구경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 일산 종업운동장입니다 오늘 9월 24일이 23일이죠 축구 구경에 왔는데 사람이 모자마자이 많네요 여기 오늘 이렇게 이쁘장 해갖고 이쁘장에 왔습니다 되게 좋아요 되게 사람이 많고 오늘 경기 보러 왔습니다 역시나 티켓은 무료 초대급 받고 왔습니다 부야비로 오늘은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대한봉지 대표 김진영입니다 이제 시작 아직 시작 안하고 그냥 지금 몸풀기 하고 있습니다 몸풀기 비행기 와 오래간만에 코로나때문에 못나와서 운전자는 나오니까 좋네요 아 아 역시나 표누 꿈쩍 초청받고 왔습니다 역시나 표누 꿈쩍 초청받고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운전자하니까 좋네요 꽉 차네요 꽉 찹니다 아 어쩌면 아 아 안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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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잘하는게 전투ignal 아 그럼 전투사지 tusks 전투가사고 그럼 전투사지 알아듣고래 아 전투사지 알아듣고래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